음악 11월 16일 법률방송 노트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지난 9월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범칙금 2만원 결정에 불복해 정식 소송을 낸 대학원생 사연을 보도하고 관련 후속 보도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서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단속 사진 등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지정차로제 위반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다고 하는데 장한지 기자가 2차 공판에 다녀왔습니다. 대학원생 28살 김승원 씨는 지난 4월 서울 양평동 편도 4차로 노들로에서 매연을 내뿜는 트럭을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들어섰다가 교통경찰관 단속에 걸렸습니다. 오토바이는 오른쪽 바깥 차로로만 다니도록 되어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지정차로제 조항을 위반했다며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한 겁니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9월 29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때 2만원 냈으면 차라리 스트레스 안 받고 빨리 끝났겠죠. 그런데 누가 봐도 제가 봐도 적어도 항상 그 노들기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단속 시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의제기를 신청했고 첫 재판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공판 그 사이 김승원 씨의 변호인 이호영 변호사는 370명 넘는 오토바이 라이더들을 청구인으로 한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법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오늘 공판에서 헌법소원 결과를 보고 증거조사를 할지 일단 증거조사는 조사대로 진행할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호영 변호사는 이 사건 근거법령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근거법령이 설사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법령 위반 사실이 없다며 증거조사는 조사대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행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조항에 따르더라도 추월을 위해 일시적으로 안쪽 차선으로 들어가는 건 허용되므로 지정차로제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이에 이호영 변호사는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당시 단속사진을 증거로 채택하는데 동의하지 않고 단속 캠코더 영상도 증거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제출된 증거는 1차로로 딱 들어갔을 때 찍힌 사진만 제출되어 있어요. 그 사진만 가지고 판사가 재판을 하면 아예 피고인이고 그냥 위반한 거 맞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거는 캠코더 영상까지 같이 제출을 해야지 우리가 증거로 채택하는데 동의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밝혀서 재판부는 단속 캠코더 영상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지 검찰 측에 물었고 검사는 위반 장면을 확인해서 있으면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는 또 같은 취지에서 단속 경찰이 작성한 단속 경위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단속 경찰을 직접 법정으로 불러내 당시 단속 경위와 상황 등을 캐묻기 위한 조치입니다. 증거를 부동의를 하면 그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단속 경찰을 법정으로 불러내서 증인신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은 단속 경위서 증거 부동의를 하니까 판사가 그러면 검찰에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고 검사가 그러면 단속 경찰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그래서 제가 동의했죠. 증인신문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돼서 공판을 마치고 나온 김승환 씨는 단속 당시에도 이후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도 경찰이 본인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법정에서 정확하게 물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단속을 진행하셨던 경찰관이 오시면 외쳐봐야죠. 어떻게 단속 경위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과정 속에서 제가 차선 변경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 사실이 반영되었는지를 여쭙고 김승환 씨는 그러면서 소송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변에서 격려와 인사를 전해오는 동료 라이더들이 든든한 우군이 되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습니다. 같이 라이딩 하시는 분들은 네가 총대 맺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주셨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거를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간혹 어떻게 찾으셔서 응원합니다. 이렇게 DM 보내주신 분도 계셨고요. 라이더 카페 같은 데 가면 바이크를 보고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법률 방송 영상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끔 말 걸어주시는 분들이 사상 초유의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불복 소송 다음 3차 공판은 내년 1월 13일 열립니다. 법률 방송 장은지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 센터에서 기업 규제 3법의 쟁점과 문제점 긴급 자담회가 열렸습니다. 왕성민 기자와 자세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왕 기자, 긴급 자담회라고 하는데 어떤 자담회였나요? 오늘 전경련 주체로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한 좌담회였습니다. 일단 오늘 좌담회 참석자 3명 모두 전임 상사법 회장들이어서 논의 주제가 상법 개정안에 집중됐습니다. 관련해서 다중대표 소송제가 기업들을 옥죄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됐습니다. 다중대표 소송제 이게 뭔가요? 네, 모 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경우 모 회사 주식의 1% 이상 소유한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주주 대표 소송은 소액 주주가 투자기업 경영진의 불법 행위 등에 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인데 그 대상을 자회사까지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하려는 사람들은 뭐 하려는 이유가 있을 텐데 뭐 어떤 건가요? 네,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해서 일값 몰아주기나 편별증 같은 대주주 일가의 이익을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현행 주주 대표 소송 제도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자회사가 대주주를 위한 불법 행위 통로처럼 이용돼도 현실적으로 이를 견제하거나 차단할 방법이 없어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네, 뭐 비판하는 쪽에서는 뭐를 지적하는 건가요? 네, 좌담의 참석자들은 다중대표 소송제는 법인격 독립이라는 우리 상법의 대원칙을 훼손한다는 입장입니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엄연히 다른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건 각자 독립된 법인격을 훼손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 소송이 남발되는 남소의 위험이 있고 경영권 침탈이나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자본의 기업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손쉽게 해외 투기 자본에 악용될 수 있다는 건데 2010년 제20대 상사법 회장을 지낸 최한진 한국에대 로스쿨 명예교수의 말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엘리엇이라든가 소보린, 론스타, 카라이칸 같은 투기 자본들이 우리 계열로부터 단기 차익을 얻어내고 단기 차익을 얻고 먹튀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규모의 자본을 동원하였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과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다른 문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네, 상법 개정안 감사위원 분리선출 조항도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 조항은 감사위원 한 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에 선임하고 대주주 의견권은 3%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그 3% 룰이라고 하는데 조항 취지는 대주주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감사위원을 선임해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감시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좌담의 참가자들은 취지와 상관없이 외국계 투기 자본이 소수 지분만으로도 자신들 입맛에 맞는 감사위원을 이 사회에 밀어넣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감사위원이 기업의 핵심 정보 유출 창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최한진 교수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사위원은 회사 영업에 대한 보고조사권, 각종 서류 및 회계장부 요구권, 이사회 소집 청구권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외국계 투기 자본 앞에 기업들을 무장해제하는 결과가 추래될 위험을 안고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더 있나요? 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 같은 경우에는 다중대표 소송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중견, 중소기업에도 큰 타격을 안겨줄 수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해지펀드들은 이미 안정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대기업보다 탄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떨어지는 강소기업들을 노릴 수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최준선 교수는 일본은 최근 산업기술 보호를 목적으로 일른바 엘리엇 방지법까지 만들어 외국 투자자의 지분 취득 신고를 강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빗장을 열어주는 형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지옥으로 가는 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격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 반박이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기후에 불과하고 상당 부분 엄살이라는 것이 법안을 발의한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계열사 입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 등 기존에 저질러왔던 불법 행위들만 되풀이하지 않으면 다중대표 소송이든 뭐든 소송에 휘말릴 일이 없다는 건데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해외 해지펀드 기술 유출 창구로 변질됐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침소봉대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같은 자료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감시하고 확보하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역할이지 감사위원을 통해 기술 등이 유출될 거라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법을 두고 한쪽에서는 공정경제 3법, 반대쪽에서는 기업규제 3법. 간격이 커 보이는데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되었습니다. 푸른 눈에 선각자 현각 스님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저자 해민 스님의 이른바 풀 소유 논란 관련 해민 스님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다가 하루 만에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자기 다리 밑부터 돌아보라. 오늘 뉴스 사자 성원은 조고각하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고각하, 비출조, 돌아볼고, 다리각아래하, 직역하면 자기 다리 아래부터 살펴보라, 자신부터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불교에 나오는 말인데 중국 송나라 때 선의 뜻을 밝힌 선종 입문서 5등 회원의 삼불야화라는 얘기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진리를 밖에서 구하지 말고 자신에게서 구하고 깨달음을 다른 곳에서 구하지 말고 본래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찾으라는 정도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푸른 눈의 수행자로 알려진 현각 스님이 300만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저자 해민 스님을 도둑놈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해민 스님은 지난 7일 tvn 온앤오프에서 절이 아닌 남산이 보이는 서울 도심 단독주택에서의 생활 등을 공개한 뒤 이른바 풀소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과거 여러 발언과 행적들이 재조명되며 평소 말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는 무소유의 삶이 아닌 모든 것을 다 가진 풀소유의 삶을 살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에 현각 스님은 어제 자신의 sns에 연예인일 뿐 일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전혀 모르는 도둑놈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아먹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기생충이라고 적었습니다. 해민 스님을 향해 정제되지 않는 막말 수준의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겁니다. 미국 예일대를 나와 하버드 대학원에서 종교학을 공부한 현각 스님은 지난 1990년 듣게 된 숭산 큰 스님의 법문에 감화돼 이후 한국에서 출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민 스님도 현각 스님처럼 미국 시민권자로 캘리포니아 버클리대와 하버드 프린스턴에서 각각 종교학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하고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무소유를 얘기하는 2012년 편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은 300만 부 이상 팔려나가 2010년대를 통틀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해민 스님은 이후 각종 tv 프로그램이나 강연 등을 종횡무진하며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얻었고 이후 출간한 책들도 줄줄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평소 무소유를 얘기해온 조계종 승적을 가진 해민 스님이 여느 다른 스님처럼 절생활을 하지 않고 삼청동 단독주택에서 지내는 모습이 방영되자 비판이 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해민 스님이 운영하는 마음치유학교에서 타로카드 읽는 법 가르치기 같은 활동과 명상 앱 개발 등 이런저런 활동까지 논란이 더해지며 플렉스님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값비싼 것을 자신의 행복을 위해 또는 과시용으로 내지른다는 플렉스와 스님을 합쳐 플렉스님이라고 비꼬는 말까지 등장한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민 스님은 오늘 자신의 sns에 저희 부족함으로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드렸다 승려의 분분사를 다하지 못했다며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민 스님은 이번 일로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참여한다며 대중선언으로 돌아가 부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수행기도에 정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제 자신의 sns에서 해민 스님을 도둑놈 기생충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현각스님은 오늘은 해민 스님과의 통화 사실을 전하며 어제와는 180도 다른 평가를 남겼습니다. 해민 스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는 나의 영원한 도반이며 그의 순수한 마음을 매우 존경한다는 것이 현각스님의 말입니다. 현각스님은 영적인 삶은 비행기와 같다 난기류가 있을 수 있고 나 또한 비행계획에서 많이 벗어났었고 인간이기에 때론 그럴지 모른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일각에선 스님은 부동산 소유하면 안되냐는 말도 있고 직문제가 아니라 무소유를 말해온 스님의 언행이 일치되지 않으니 비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이 영원히 뜻대로만 되는 삶은 현각스님 말을 빌리자면 난기류 없이 계획대로만 가는 삶은 천지에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일이 어긋났을 때 조고각하 다른 곳이 아닌 나 자신부터 돌아보는 건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70분간 현각스님과 해민스님이 어떤 말을 나눴기에 기생충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평가가 바뀌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뉴스 사자성호였습니다. 제주지법 평사 2부 심리로 열린 92살 김도황 할아버지 등 제주 4.3 사건 수형인 8명의 재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제주지검은 피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4.3 희생자들의 아픔과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N번방 통로 역할을 한 닉네임 왓치맨 38살 전모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고 수사기관 대응방법 등에 대한 글을 올리는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못생겼다 너희 아버지도 그렇게 생겼냐는 등 부하경찰에게 상습 막말과 폭언, 갑질을 한 경찰 간부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경찰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신뢰를 저해해 비위 정도가 중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한밤중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 현관문이 닫히기 전 집안으로 달려들어 여성을 성추행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그전에도 주거지에 따라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했습니다. 11월 16일 법률방송 로트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